내일은 뭐 할 거예요? 예전부터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놈 더 좋아한다에 내 손모가 제본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이야 왜 그럴 수가 없는데? 그.. 그게.. 한강 있는 캠핑장만 돼요 아빠가 우리 지은이 좋겠네 아 엄마! 저 옷 좀 챙겨주세요 지은이를 못 만나다니 왜? 어이 딸랑구!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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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디야? 좀만 기다려 아빠 갈 테니까 알았지? 이제 오늘 보러 기사님도 사퇴신가? 내가 오늘부터 기사하면 안 돼? 비눗방울 놀이하러 옥상에 비눗방울? 지금부터 내가 무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갇힌 수가 있어 내가 놀아야 할 땐 빨리 해!